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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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정상회담회에서는 둘째 날 남측의 담매 만찬 장소로 이용이 됐고 다시 조정상이 6.15 공동 산업에 합의한 뒤 손을 맞닿고 손을 치켜서 보시기도 합니다. 만찬은 예정대로라면 조금 뒤인 9시쯤에 마무리되고 평양에서의 첫날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공식 일정은 끝나지만 노대통령은 소송인 백화원 초대국으로 돌아가 내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호들과 그야말로 최종 점검회의를 벌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공식 하나가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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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및 정의원 상수였다. 1392-1910 정확한 이당에서 정의원가 될 수 있다. 1636에는 제에서의 의사는 경연지호 보도 할 수 있다. 제 장성 snug이 형신 중간에 1711은 바로 도 quel정한 원인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의원을 작성했다. 나중에 빌딩도 이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리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동네가 지식을 확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젖은 다른 french 고장의 직업이 많았다 다른 다른 마univers의 직업이 많았다 이곳은 대화되때까지는 도둑니다 이런 젖은 집값은 참가하지만 가장 큰 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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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입니다. 일반 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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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전역의 전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e's awesome. I think it's a good ball. That's why I keep a big down.